165쪽입니다 165쪽 그 밑에 보면 새끼마음들 15가지 새끼마음 15가지가 되는건 아시겠죠 우리가 미리 한번 다 떼고 들어갑시다 앞에 다 했어요 새끼마음 15가지라 한 이유는 새끼마음에는 해로운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본 삼매 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작은 마음이 있을겁니다 15가지 아니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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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왜 5개입니까 우리 본 삼매 던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아비담마에서는 선을 5선으로 나눕니다 이게 또 경에서 하고 가장 다릅니다 이게 다 했어요 됐죠 경에서는 우리 삼매의 경계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부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가 다섯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섯가지 뭡니까 심사희락증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익숙이 되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됐죠 이것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뭡니까 마음이 더 고향되고 더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가 돼야 됩니다 좀 자세한 것은 좀 더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 다섯가지 과부로 나타난 마음 다섯가지 또 뭡니까 자궁만 하는 마음 다섯가지 그래서 열다섯가지가 됩니다 요게 새끼의 마음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좀 우리가 뭡니까 자궁만 하는 마음은 누구한테만 일어납니까 아란한테만 일어납니다 됐죠 우리가 아란이 아닌 범부와 우리 유학이라 그러죠 예루일레 불안 이 사람 이분들은 본산매 들면은 뭡니까 그거는 다 유익한 마음입니다 됐죠 왜 과부로 가져오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과부로 나타난 마음은 과부로 나타나는 재생연결식 으로 만 지금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좀 이따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65, 맨 밑에는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새끼의 마음들은 거친 물질은 사라지고 대신에 아주 미세한 물질이 남아있는 새끼의 세상에 속하는 모든 마음들을 포함한다 이 세상에는 고귀한 선의 경질을 얻음으로써 태어난다 계속 이제 선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여기서 선의 경질은 삼매를 닦음으로써 얻어지는 높은 경질을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런 세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이런 세상과 성질상 연결되어 있는 마음을 새끼의 마음이란다 자 새끼의 세상과 새끼의 마음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마음이 돼서 삽니다 새끼의 세상은 새끼의 천상입니다 우리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에서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 이렇게 나누는 천상입니다 그거는 새끼의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욕계의 세상에 살지만 본 삶의 초선의 경계에 들면 이건 뭡니까 새끼의 초선의 마음입니다 됐죠 구분하시겠죠 우리는 욕계의 세상에 살지만 초선의 경계에 들어 있으면 그때는 뭡니까 우리 새끼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새끼의 천상에 사는 신이 대범천이 뭡니까 대범천은 욕계의 마음 본 삼매와 관계없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거는 전부 욕계의 마음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새끼의 천상에 살면 새끼의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재생인글신문에 존재지속신문에 붙여서 전부 거기니까 그럼 우리는 욕계에 사니까 본 삼매에 들어 본 사람 있어요 본 삼매에 들어 본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존경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욕계 세상에 사니까 뭡니까 99.99% 전부 욕계의 마음만 일어나니까 그 외에는 몰라요 맞죠 무조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앞에 말씀드린게 나옵니다 166쪽입니다 5가지 유익한 마음 5가지 과보의 마음 5가지 장만한 마음 등 15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거 아시겠죠 도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의 유익한 마음들은 검색해서 5가지 선을 닦는 범부들과 유학들이 경험한다 이에 상하는 과보의 마음들은 새끼의 세상에서만 즉 선을 닦은 결과로서 거기에 태어난 자들에게만 일어난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장만한 선의 마음들은 선을 정득한 아란들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요게 기본입니다 요거 다 이해하시겠죠 요거 이해했으면 그 밑에는 다 이래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뭐 해 놓은 것처럼 선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선은 그죠 대하나에서 파괴되는데 어쩌구 저쩌구 막 해놨어요 읽어보십시오 그죠 넘어갑니다 167쪽입니다 이 선의 경제들은 사마타 수행으로 얻어집니다 우리 초기불교 수행은 초기불교 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타 수행 하나는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그죠 사마타를 중국에서는 지로 옮겼고 위빠사나를 관으로 옮겼습니다 지관경수 들어보셨죠 중국 수행을 대표하는 겁니다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와 관은 또 뭐하고 연결됩니까 지는 삼매하고 연결되고 정과 연결되고 관은 위빠사나는 뭡니까 빤야 통찰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가 연결됩니까 정해와 연결됩니다 정해상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죠 지관 정해 이것은 다 뭡니까 불교 수행의 핵심되는 키워드입니다 사마타 위빠사나 그죠 그 다음에 사마디바냐 됐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본삼매라는 것을 체험을 하면은 그 경지를 우리는 셋개 마음이라 합니다 됐죠 본삼매에 들어 있으면 그 경지를 셋개 마음이라 합니다 그럼 본삼매지만 그 경지는 우리 본삼매에 들어 있는 심리상태의 그죠 수준에 따라서 나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아비담마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다섯가지로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도 다섯가지라고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곧 쭉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선과 선정은 우리가 주석서에서 구분되어서 설명되고 있는데 선은 자너를 옮긴 것이고 선정은 자나 사마디를 옮긴 것이고 이 두개는 동의어다 이거를 167쪽 밑에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삼매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168쪽 제일 위에 보면은 대부분 닮음표상이라고 불리는 정신적인 영상이라 했습니다 그죠 영상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수행용어가 될 때는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밋다를 표상으로 우리 초기불전용명에서 정착을 시켰고요 전부 이렇게 표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표상으로 통해서 얻어집니다 요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권의 맨 마지막 제9장 9장이죠 이빠사나이 길라잡입니다 사마토 이빠사나 수행에 대한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그죠 또 청정도로는 멋지게 요약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삼매 들은 방법은 그죠 기본적으로 닮음표상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죠 사마토 수행의 핵심 키워드는 표상 그 중에서 닮음표상 그죠 그렇게 좀 수행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 그죠 닮음표상 표상을 익힌 표상을 일으켜서 그 표상을 닮음표상으로 성화시키고 닮음표상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는 뭡니까 우리는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감각적 욕망 적의 해태온침 덜뜸후에 의심으로 표현되는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졌다는 말이고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그죠 심사 희락증이라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확립되면은 그거를 우리는 본산매 초선의 경기를 합니다 청정도로무대 구장가사 합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삼하트 수행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들어가면은 닮음표상 됐죠 그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음표상이 뭐가 생기겠어요 수행을 통해서 닮음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닮음표상 집착병이 걸립니다 그죠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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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병이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에서 선하는 선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을 숙제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첫째 둘째 해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선의 경지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는 아닙니다 됐죠 무슨말씀 알겠죠 우리의 깨달음은 초기불교적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죠 염호 이영 해탈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무슨말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청정도론에 의하면 10가지 위빠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통해서 실제로 열반을 체험을 해야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랍니다 됐죠 본산매에 들어 있는 것은 깨달음은 아니다 그거에 쭉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마토 위빠사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거기서 있잖아요 169쪽에 보면 그 보면 마른 위빠사나는 말도 나오고요 순수 위빠사나는 말도 나오고 그 밑에 가면 해탈 다 차지 있죠 그 두 줄 밑에 내려가면 양면 해탈 그 밑에 내려가면 심해탈 다 해놨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지요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좀 더 제대로 설명된 것을 보시려면 제가 한 졸저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 이해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죠 그냥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170쪽입니다 자 이 선이 바탕되어야만 다음의 사처적 무색계 네 가지 선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씀하십시오 무색계는 뭡니까 공무변척 식무변척 무소유척 비상기 비상척 이거는 무색계 삼매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경지로 보면 셋개 제 5선과 선의 경지로는 똑같습니다 됐죠 선의 경지는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셋개 선의 대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닮음표상 무슨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뭡니까 무색계 네 가지 선은 뭡니까 공무변척 식무변척 무소유척 비상기 비상척 선의 경지로는 삼매의 경지로는 셋개 제 5선과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공무변척은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식무변척은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왜 무한한 아르마리를 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식무변척을 합니다 무소유척은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음을 무소유 즉 아무것도 없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 비비상척은 뭡니까 무소유체의 그 마음이 너무 미세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 비비상척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서도 그렇지만 삼매는 깨달음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사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삼매를 체험한 사람은 못 깨달아도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됐죠 우리 본삼매를 체험하는 것은 그만큼 수승한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항상 선처에 태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문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본삼매를 지극히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이런 경지가 없이 문득 깨달아지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무슨 말씀은 없죠 그래서 그죠 삼매를 닦음으로 해서 이 삼매가 뭡니까 닦는 것이 삼매 자체는 깨달음이 아니지만 삼매를 닦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에서 사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매 자체가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불교에도 불교 2600사 중에서 어느 불교에서도 삼매만으로 깨달았다고 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불교 그가 있다면 그런 불교 아닙니다 사이비불교입니다 됐죠 우리 불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불강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마바냐바라멜 맞죠 밤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통찰지입니다 지혜입니다 됐죠 우리 대성불교 모든 대성불교는 밤냐를 강조하고 아비담마 뭐 강조합니까 아비담마 지금 이렇게 단말을 분석하는 이 자체가 밤냐입니다 됐죠 그럼 초기불교는 뭡니까 당연히 밤냐를 강조합니다 우리 그래서 개정해하잖아요 그죠 개정해 사막 그 가운데 해학이 뭡니까 밤냐입니다 됐죠 그래서 밤냐 통찰지 지혜가 있어야 깨달음을 실현한다고 이거는 모든 불교의 공통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새끼 마음 15가지는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궁만한 마음 요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새끼 유익한 마음들 170쪽입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유익한 마음 그럼 요 다섯 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은 뭡니까 옆에 보면 우리 원문에 그죠 170을 적으면 1 2 3 4 5 적혀있죠 그래서 결론이 이 다섯 가지는 새끼 유익한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새끼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요 다섯 가지 나오죠 요 다섯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선의 구성요소 됐죠 그죠 자난가라 그럽니다 선의 구성요소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다 있으면 초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거는 언어적 사유니까 좀 거친거죠 그죠 우리가 산매경제가 깊어지면 언어적 사유가 점점점점 극복되어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2선에서는 뭡니까 이 다섯 가지 중에 일으킨 생각이 하나 딱 극복이 됩니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그러니까 사희랏 정의 있는 것이 제2선입니다 제3선이 되면 뭡니까 희열 행복 집중 가진 제3선 그 다음 뭡니까 희열 이라는 거친 그죠 강한 기뻄 행복 이까지 끊어집니다 행복 이까지 집중이 있으면 제4선 행복까지도 있잖아요 행복까지도 극복이 되면 행복이 극복이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평온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펙카 있잖아요 행복이 사라지면 평온이 드러나고 집중 있는 제5선 됐죠 심사 희락증이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겪고되죠 왜 정은 안할 수 있습니까 집중은 왜 집중은 안할 수 있습니까 집중이 없어지면 그건 삼매가 아닙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앞에 네 가지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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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그죠 우리는 엄격히 따지면은 선의 구성요소는 여섯 가지로 해야 되겠죠 심사 희락증 사까지 넣어야 되겠죠 근데 사는 제5선에서 그죠 특별히 일어나기 때문에 선의 구성요소에는 넣지 않습니다 선의 구성요소는 다섯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사 희락증이 차례대로 하나씩 극복이 되고 제5선에서 평온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그죠 그 세께 유익한 마음은 이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둘째 줄에 보면은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 해놨지요 여기 줄 쫙 끊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랑과 원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를 본 삼매를 우리 세께의 경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입니다 됐죠 뭐 그 설명들이 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도표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172쪽에 보면 도표 딱 해놨습니다 세께의 마음들 해서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그럼 함께하는 마음부수들 해서 그죠 심사 희락증 그죠 한자는 그죠 우리 173쪽에 그 보면은 173쪽 중간에 보면은 초선 해서 그죠 감각적 쾌락들을 완전히 들지 보여서 그 한자 적혀있죠 심사 희락 초선은 그냥 정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표로 갑니다 172쪽에 도표입니다 그걸 보면 아까 우리 읽어보신 그대로 되어 있죠 초선은 심사 희락 정이 다 있습니다 그죠 대충 그러고 이 초선은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궁많은 마음 두개는 뒤에 나오겠지만 다 있겠죠 제2선에서는 심이 사라지고 제3선에서는 심사가 다 사라지고 제4선에서는 심사 희까지 사라지고 제5선에서는 심사 희락 행복까지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새끼의 마음들을 5가지로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 과부의 마음 자궁많은 해서 5,3,15,15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죠 172쪽 173쪽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는 4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가 173쪽 그 5가지는 새끼의 유익한 마음입니다 경애에 나타난 4가지 선을 아비담마에서는 5가지로 더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경애에 나타난 고민들 적어놨습니다 경애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2선에서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거로 부처님께서 정형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아비담마에서는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사가 고유 성질이 다른 법입니다 됐죠 그렇죠 고유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찰라라도 일으킨 생각이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심찰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니가에도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니가에서 심사가 항상 동시에 사라진다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글을 대라 여기에 정글을 적어놨습니다 177쪽입니다 177쪽에 그 밑에서부터 둘레 여섯째 줄 아누루타 드리어 나와있지요 그죠 그죠 아누루타 하고 그죠 부처님 제중이죠 신통제일이신 아누루타 존재하고 또 두 스님이 누구더라 치흑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가시갖고 이 세 비구 선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염원경대 쪽 맞집어니까요 128번경에 나타납니다 그 뭐랄했습니까 아누루타 드리어 그래서 제가 1 2 3 적어놨지요 그러나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2번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분명히 나오지요 부처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3번은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는 삼매 우리 아비담마에서 보면 뭡니까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는 초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는 아비담마의 제2선이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는 뭡니까 아비담마의 제3선 4선 5선 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카야에서도 특히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 외에도 우리가 몇 군데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죠 우리 경에서 나오는 초선 2선 3선 4선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4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에서부터 중간 쪽으로 보면 이런 정형구를 아비담마에서는 선을 구성하는 선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아까 했죠 그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심사 희락 정 집중을 일경성인데 그죠 저는 쉽게 해서 우리가 삼매를 정이라 하는거죠 정으로 이렇게 한자로 해버립니다 한자로 이렇게 다섯 개 한자로 요약해서 보면 외우기 훨씬 좋잖아요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설명을 했습니다 집중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할 제2장에 있잖아요 52가지 심소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177쪽에 보면 제2선의 유익한 마음 됐죠 제2선은 뭡니까 심이 사라지고 사희락증이 있는거 됐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선 제3선 제4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78쪽 앞에 다 한건데 그죠 178쪽 위에서부터 세번째 줄입니다 여기서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라 하셨다 선은 경장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이 4서로 정형화되어 나타나는데 논장에서는 초선에 나타나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세분하여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 고찰이 있는 삼매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 고찰만 있는 삼매의 둘로 나눈다 이렇게 하여 전체 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주석들에서는 4서로 분류한 선과 5서로 분류한 선이라고 구분해서 언급한다 됐죠 그래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를 각각 그렇죠 넷으로 분류한 선 길지요 다섯으로 분류한 선 깁니다 모네오입니다 세 자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줄여서요 4종선 5종선 한자가 이럴 때 좋아요 그렇죠 4종선 5종선 그래서 4자로 해놨게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4종선 한글로 적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 밑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혹은 4종선 5종선 을 옮겨 있다 구분 가시죠 그죠 하도 요번에만 해도 정말 수십 번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